검찰 해체 카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가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뭐 그까지 가겠냐 이렇게 하고 신문의 사슬이나 이런 데서 아우성을 치지만 그런 건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 없고 그냥 이 사람들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있고 또 수단도 다 갖고 있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6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이제 총대는 조국 혁신당이 들고 나왔고 다 협업을 하고 있을 테니까 검찰을 해체하고 그냥 조직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검사는 그냥 행정부 공무원으로 그냥 바꾸고 그리고 이제 이게 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 양반들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다 마련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법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헌법도 다 바꿔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는 공수처에 맡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소추는 공소청을 또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 검찰을 그냥 분리해 가지고 해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 대한 충분한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사법인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전당기관을 만들고 또 한쪽은 수사전당기관의 결과를 받아서 공소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다루는 공소처 그러니까 이제 공소처법안 또 중대범죄수사첩법안 수사절차법 그래서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정치검사를 근절시키겠다. 입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뭐 이번에 안 되면 또 이 양반들이 집권하게 되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부패경제범죄 등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그리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정당하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처에 소송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수사하고 여러분들 공소를 완전히 기소를 기소하고 공소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개혁 조치인 거죠. 여기 보시면 조국혁신당은 검찰청 폐지 그리고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겠다. 뭐 설마 그 정도까지 가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4월 사실 이제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중립성 투명성 문제를 그냥 포기하는 그 순간 이미 정치생명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함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결판이 난 거죠. 본인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주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은 운이 좋으면 임기 채우고 걸어 나갈 거고 운이 좀 안 좋으면 그러면 중간에 이제 내 쫓기듯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본인의 친정에 해당하는 검찰도 그렇게 폐지가 되겠죠.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정려 상식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뭐 고함치고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이제 오늘 중앙일보나 조선일보가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죠. 민주당의 검찰 해체 추진 누가 납득하겠나. 누가 납득하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거 이름으로 모든 권력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 선거를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찍소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거 하면은 뭐 다른 거 없는 거죠. 그 북한에 여러분들 돌리면 다시 또 여러분들 제 의견에서 올리면 될 테니까. 이제 6월 20일 날 그걸 발표하고 7월 10일 날 착착 여러분들 추진하고 이 양반들은 또 법에 정통하고 한번 집권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본인들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데 아주 전문가들이죠. 7월 10일 날 6월 20일 날 조국 혁신당인가 안 돼서 여러분들 검찰 해체법을 올리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검찰개혁 tf 공청회를 여러분들 열고 통과 의뢰죠. 거기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 중수청에 맡기고 기소권은 공소청에 맡기고 그리고 검사들은 공소처 소송으로 전환돼서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만 담당하면 독자적인 수사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검찰 조직을 해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 법을 지금 이제 tf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뭐 공청회 같은 걸 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대범죄라고 하더라도 공소청 검사들이 처음부터 다시 모든 사건 수사기록을 다 훑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때 여러분들 공소제기 자체가 기소가 되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한 거죠. 물론 헌법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도 뭐 다 고쳐버리면 될 테니까 그쪽의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검찰을 손보려는 민주당의 의도 자체가 국민적 공감을 사기 어렵다. 국민적 공감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다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여기까지 오겠냐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분명한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양반들이 공직선거를 완전히 지금 장악한 상태고 장악한 상태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전 당대표가 11개 혐의 4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지상 최대의 목표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조기의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목표니까 이제 그렇게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탄핵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본인들은 자신이 있을 것이고 국힘당을 무력화시키고 국힘당 내 내분을 일으켜 가지고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그런 송영길 전 당대표와 관련된 사안 때문에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이 전 현직을 포함해서 모두 10명 넘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해체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젊지 않습니까 젊고 그다음에 권력에 대한 욕심들이 굉장히 강하고 선거는 장악하고 상대방은 물렁물렁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윤 대통령은 이 정도까지는 가겠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아마 청와대에 있던 용산에 있던 간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자에 앉으면 사실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청와대라는 공간적인 그런 구성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그냥 권력 자체 권력 자체가 사람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키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전체 판은 다 결정돼 버린 거죠 결정됐기 때문에 그 판 내에서 사람들이 그냥 당위로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에 오늘 조선일보에 검찰 해체법을 포함해 가지고 그 외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나 이런 걸 다 동원해 가지고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더불음주당이 벌리고 있는 헌법 경시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뭐 이거는 그냥 이야기인 거고 조선일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입을 다물기로 결정하는 순간 모든 권한은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입법권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을 다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판이 짜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그렇게 열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짜여진 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가두리 양식장에 사람들이 다 갖췄다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딱 정리정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